이제는 앨범 속 추억으로 간직해야 할 시간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끝이 아니라 내일의 새로운 출발을 약속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영광의 졸업탕을 받게 된 선배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마음을 올립니다. 선배님들, 사랑은 만날 때 이미 헤어짐을 기약하는 법이라고 하지요. 그러나 헤어짐이라는 것이 이렇게 빨리 가고 올 줄 미처 알지 못해 작았던 만남이 아쉬운 추억으로 남을 뿐입니다. 싱그러운 봄이면 즐거운 환호성을 즐기게 하던 소풍, 하늘이라도 누를 듯한 폐기와 정열로 최선을 다해 싸우고 달리던 체육대회, 숨은 재능을 마음껏 발휘했던 꿀몰하게제, 그 모든 것이 성도의 푸른 하늘을 향해 날갯짓 타는 파도와 같은 기억들로 남는 것입니다. 선배님들이 앞으로 가를 디딜, 더 넓은 세상에는 격려해 주시고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선생님들과 힘찬 응원을 하는 저희들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부디 선배님들의 앞날에 빛나는 영광과 행운만이 함께하길 기원하며 이만 마칠까 합니다. 선배님들이 세우신 성도의 근자턱을 이어갈 것을 약속하며 선배님들의 성공을 재학생 일동은 기원합니다. 2017년 2월 13일 재학생 대표 차승우 감사합니다. 최상úng 다섯 counting 그래서 ben